공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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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공조2를 연출한 이석훈입니다 대 봉 첫날부터 공조2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며 추석 연휴 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5년 만에 다시 동찰령 역할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된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조2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게 공조1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지났지만 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개봉을 했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석에도 많은 분들이 극장 와서 저희 공조2 인터내셔널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개봉날부터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크파리 어, 그동안은 안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보신가요? 네! 굿, 굿, 굿. 이렇게 2대에서 하는 건 10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복합니다. 을 너무 벗기坦이 have a wonderful wonderful 추석 and enjoy time with your families.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명준 작품 같은 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재밌게 보셨어요? 네! 첫날부터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진짜 진짜 좋습니다 기분이. 아 지금 막 사진 많이 찍고 계신데 제발 그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SNS에 멀리 멀리 퍼지게 샵 다른 거 있잖아요. 재밌다 너무 재밌다 공조투 봐야 된다 추석은 공조투와 함께 이런 걸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많이 달아주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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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رف today 아주로 아프고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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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